예스지테크와 데브멘토가 서울광고문화회관에서 응기 후 테크비즈니스 컨퍼런스 2023분을 개최한다. 개최 날짜는 12월 7일이다. 이번 컨퍼런스는 예상치 못한 기후 변화로 인해 전세계가 신음하고 있는 가운데 절망적인 기후 위기 속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데브멘토는 다양한 첨단 기술을 기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효과적이면서 효율적인 방법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각 분야 전문가를 통해 듣는 자리를 마련한다. 문영남 숙명여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기후 위기의 심각성과 비즈니스 영향을 주제로 기후 변화에서 기후 재앙으로 변해가는 현재 상황에서 산업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하고, 왜 지금 기후 테크에 주목해야 하는지, 그리고 기후 비즈니스에서 주목할 사항을 제시할 예정이다. 녹색기술센터 정책연구부의 손범석 선임연구원은 과학기반 기후 변화, 효과적 대응 및 공시방안이라는 발표를 통해 기업의 기후 변화에 대한 새로운 대응이 필요한 배경을 짚는다. 또한 TCFG 권고안에 따라 산업계에서 주목해야 할 기후 변화 위험 요소를 공유한다. 김앤드장 법률사무소의 김동수 ESG연구소 소장은 지금 바로 우리 앞에 펼쳐지는 ESG 쟁점을 소개한다. 기술기업 및 스타트업의 시장 진입에 따른 역동적 변화를 조망한다. 또한 서비스 시장 변화가 기업의 ESG 활동과 감독에 미치는 영향도 살펴본다. 상상특허법률사무소의 이경훈 변리사는 최근 기후 테크와 관련한 특허 현황을 가 일목의연하게 정리할 예정이다. 특허를 통해서 보는 기후 테크의 중요 요소와 함께 기후 테크 관련 비즈니스 기회를 아울러 탐색한다. 컬렉티브 액션의 공경순 ESG 컨설턴트는 우리나라보다 일찍 기후 테크에 주목한 일본의 상황을 발표한다. 그리고 일본 기후 테크 사례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일깨울 예정이다. 격주간 ESG 테크 이성주 편집장은 창의적 아이디어와 혁신적 기술이 절묘하게 결합되면 이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다양한 기후 문제 솔루션을 찾을 수 있다는 기대가 생긴다며 기후 테크를 둘러싼 새롭고 거대한 비즈니스가 지금 움트고 있는 것 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후 테크 비즈니스 컨퍼런스 2023은 지금 전 세계가 직면한 최대 난제의 하나인 기후 문제를 풀어나가며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기 위한 논의의 장기라고 덧붙였다. 한편 기후 테크 비즈니스 컨퍼런스 2023 참석자에게는 최근 격주간 ESG 테크가 디지털 버전으로 발간한 지속가능성 엔드 ESG 용어집이 무료로 제공된다. 기후 테크 비즈니스 컨퍼런스 2023은 온오프 믹스를 통해 등록 신청할 수 있다. 기후 테크 비즈니스 컨퍼런스 2023